병무청이 18일 서울 마포구 소재 북카페에서 병역이야기 공모전 수상자를 초청해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와 병역을 주제로 소통과 공감의 장을 열었습니다. 병역이야기 공모전은 병역 의무와 이행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들려주는 병역이야기를 주제로 영상 부문 126편, 웹툰 부문 88편 등 모두 214편이 접수됐고 1차 온라인 국민평가와 2차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영상 25편, 웹툰 10편 등 우수작 35편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행사는 대상과 최우수 작품에 대한 상장 수여와 대상 수상작 시청, 작품 설명 등 병역 이행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